센스있게 꾸며진 실내장식이 편안한 우리집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액자와 미술작품들을 벽에 쉽게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로도 집주인의 예술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면 액자를 떼어내고 떼어낸 부분을 간단히 수리해주면 됩니다. 저희 로우스의 석고보드벽 수리방법 비디오를 참고하세요. 먼저 액자 거리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고 액자 거리를 장착하는 방법들까지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액자를 들고 벽에 한번 대보세요. 기본적으로 보통 눈높이에 맞추어 줍니다. 연필이나 페인팅용 테이프로 위쪽 가장자리 가운데를 표시해주세요. 저는 나중에 떼어내기 쉽게 페인팅용 테이프를 쓸 거예요. 액자가 너무 커서 들기 어려울 때는 수증기나 레이저 수증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액자 위부터 고리까지의 길이를 잽니다. 이처럼 와이어가 달린 액자는 와이어 가운데를 잡아당겨 위쪽 가장자리까지 재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길이를 조금 전 표시한 기준 마크 아래쪽으로 표시합니다. 여기가 바로 액자 고리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주택 실내벽은 석고보드 벽인데요. 이런 석고보드 벽은 이 멍키 후크를 사용하면 물건을 손쉽게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로우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벽 뒤의 기둥을 피해서 적당한 위치를 골라야 하는데요. 기둥을 찾는 데 가장 좋은 장치는 이 기둥 탐지기입니다. 탐지기를 벽에 대고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기둥이 탐지되면 신호음이 울리거나 표시등이 깜빡거립니다. 이제 후크를 달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벽에 구멍을 따로 뚫을 필요 없이 표시한 지점에서 0.25인치 정도 위에 후크를 눌러 꽂아줍니다. 앞뒤로 계속 비틀면서 벽에 완전히 꽂히도록 하세요. 다 들어갔으면 후크를 돌려서 벽면에다 고정되게 하세요. 이렇게요. 이제 액자를 걸면 완성입니다. 만약 무게가 무거운 큰 거울이나 액자를 걸려면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벽체 기둥에 설치하는 이런 장착거리가 있습니다. 기둥부터 찾아야겠죠? 그리고 장착거리에 못을 박습니다. 이 거리는 못을 여러 개 더 박아야겠네요. 자, 완성입니다. 앵커를 사용하면 기둥에 설치하지 않고도 무거운 물건을 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앵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앵커를 사용하면 커다란 액자나 거울, 선반, 평면 TV까지 걸 수 있죠. 먼저 0.5인치 정도의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때 비닐봉지를 벽에 붙여주면 떨어지는 가루를 받을 수 있어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자, 금속 채널을 가로로 눕혀서 구멍으로 밀어 넣은 후 금속 채널이 뒷벽에 세로로 닿을 때까지 당겨줍니다. 캡을 벽까지 밀어주고 나머지 줄 부분은 구부려서 끊어줍니다. 이제 볼트를 끼우면 완성입니다. 액자 여러 개를 한 줄로 걸거나 패턴에 맞춰 걸고 싶은 경우 있으시죠? 그럴 때는 조절이 가능한 액자거리가 안성맞춤이죠. 벽에 구멍을 더 뚫지 않고도 액자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방식대로 벽에 위치를 잡으세요.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주고 액자를 걸면 됩니다. 만약 위치 조절이 필요하면 액자를 떼어내고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절한 다음 거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장착거리를 고정한 다음 액자를 벽에 다시 걸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뒷면에 거리가 달려있지 않은 액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액자 프레임 키트와 거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키트에는 톱니형 거리, 고리형 거리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아직 석고 플라스터 벽이 많습니다. 이런 벽면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걸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이럴 경우 벽에 못을 바로 박지 마시고 조그맣게 구멍을 뚫으세요. 그리고 못보다 약간 작은 비트를 굴러서 살살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액자를 걸면 됩니다. 석고부드 벽 또는 플라스터 벽에 액자를 걸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석조 벽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벽에는 물건을 걸기가 좀 부담되는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석조 벽에는 특수한 석조용 드릴 비트와 석조용 나사를 쓰면 됩니다. 먼저 액자를 걸 위치를 정한 다음 그 자리에 표시를 하세요. 석조용 비트로 구멍을 뚫으시고요. 나사 길이보다 0.25인치 정도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석조용 나사로 거리를 고정하면 완성입니다. 벽에 액자와 미술 작품을 다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집안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용한 각종 주택 개조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rose.com slash korean을 방문하세요. prices.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